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누적 테스트를 푸는 시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소는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죠. 선사시대에 비해서는. 1번 문제. 선사시대 문제는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제주 고산리 유적이 나왔습니다. 고산리 유적은 원래 신석기 유적 중에 유명한 유적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민무늬 토기가 나왔고요. 그냥 무늬가 없는 토기 민무늬 토기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 이후지만 이른미무늬 토기는 좀 일찍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원시 무문 토기라고 하는데 이게 신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를 줬으면 좋은데 약간 조금 어렵게 이른미무늬 토기라고 준 겁니다. 이른미무늬 토기는 신석기. 민무늬 토기라고 하면 무문 토기들은 청동기 이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살촉 등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농경과 정착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석기인 것을 특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고요. 가락바퀴, 뼈바늘 등을 통해서 옷이나 그물을 만든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명도전 또는 발량전, 오수전, 또 어렵게 나온 건 화천이라는 것도 나왔었는데요. 철기 시대의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뭐가 되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 거? 그러면 철기 시대가 되겠죠. 의뢰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등을 제작한 것은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는데요. 누선 장군 양복이 병사 7천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이르렀다. 왕검성이 고조선의 수도예요. 이 나라 우거왕이, 우거왕 나왔네요. 유만의 손자, 고조선의 마지막 왕.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성을 나와 공격을 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납니다. 한편 좌장군 순체는 패수 서군을 공격하였지만 이를 깨뜨리고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한 무제는 두 장군이 이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에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 위험을 갖추고 가서 우거왕을 회유하도록 하였다. 우거왕이 한 나라의 침략을 일단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계상 3 또는 니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니계상, 이계상 3에게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더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정삼회의는 백제예요. 백제고요. 정삼회의, 재가회의, 또 화백회의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는 고구려였죠. 고구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참 많이 나옵니다. 동해. 동해 제천행사는 10월에 무천입니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 이거는 삼한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8조법, 범금 8조가 정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간단하죠? 3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침이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합니다. 백제가 의에 복종치 않고 감이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놓아여 아리수를 건너 한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정병을 보내 그 도성에 육박하였다. 이때 백제왕이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락 6년이 396년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백제왕은 아신왕입니다.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광대도 대장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락 9년에, 즉 399년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조용히 저는 그냥 근신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히 딸랑딸랑 종로를 타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백제랑 교류하면서 뭔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 9년에 광개토대왕이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는 차에 영락 10년에 서기 400년에 신라왕이 지금 외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우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대는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광개토대왕은 비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바로 백제를 정발했던 내용이죠. 고구려의 대로, 제우, 재증, 건루, 고위, 만년 등이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옮겨 공격하자 성안이 위험에 빠지고 자, 계로왕이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 죽죠. 잡혀서. 그래서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를 정발하고 계로왕을 죽인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사이네요. 그러면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한 것은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642년이에요. 한참 뒤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하성 함락이 있었던 해에 고구려에서는 연계소문의 정변이 있었던 거죠.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한 건 311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낭랑군을 축출하게 되죠. 그리고 한사군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나라가 설치한 대방군도 314년에 축출하게 됩니다. 동성왕이 신라의 소지마릭강과 함께 나제 동맹을 강화한다. 그러면 이거는 장수왕 때가 아니에요. 493년 고구려 문자왕 때입니다.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한 거. 이게 진흥왕과 함께 수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수복했다가 신라가 이거를 독차질하니까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복한 거는 551년이지만 신라가 독차질하기 때문에 신라를 침공했다가 성왕이 죽게 되는 것이 뭐였죠? 이게 관산성 전투였죠. 어쨌든 장수왕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왜 5번이냐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게 427년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이미 동맹을 맺어요.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 남하정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라의 눌지마릭강과 백제의 비유왕이라는 사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5년에 한성이 점령된 거죠. 개로왕이 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 동성왕, 백제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릭강이 결혼동맹으로 나제동맹을 강화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개토대왕이 아신왕의 항복을 받은 396년과 장수왕이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한 475년 사이에 들어갈 내용은 5번의 평양천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단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질로 오른 것은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는 휘하에 무리를 이끌고 항복을 합니다. 사실 이 흑치상지는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당나라에 항복했다가 또 당을 배신했다가 또 다시 당에 항복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소정방이 연로한 왕을 가두고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한 흑치상지는 추장 10여인과 함께 도망하여 임조선을 거점으로 다시 부흥운동을 한답시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열흘 만에 휘하에 3만 명이 모였으며 곧 200여 성을 되찾았다. 소정방이 병사를 끌고 흑치상지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결국은 흑치상지는 또다시 당으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어찌 보면 백제 부흥운동 중에서 내분으로 죽거나 이렇게 배신한 사람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투쟁했던 사람이 왕자 부여풍이라든지 또 지수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흑치상지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사람이죠. 뭐 어쨌든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이 660년 백제 멸망부터 백강 전투에서 왜 수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는 663년까지의 상황이라면 지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한 것은 살수대첩이잖아요. 그 전에 얘기죠. 안승이 보도국왕으로 임명된 것이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해서 나당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뒤에 들어가는 거네요. 광고검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3세기 고구려 동천왕 때 이야기입니다. 위나라의 장수가 광고검이거든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점령한 것은 제가 연도 많이 썼죠. 642년이고요. 개백이 660년에 황산벌에서 패배하고 나서 백제가 멸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뒤에 들어갈 것은 이후에 전개된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5번입니다. 가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가하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이 사람이 이제 이대 무왕이죠. 발해왕이에요. 어? 선생님 무왕이라는 사람이 백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세기 백제 무왕이 있죠. 근데 일본에 보낸 국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무에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인의 등을 보내서 선물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고인의 덕주 사나루동이 24명에게 서신을 가져가도록 하였고 아울러 단비가족 300장을 정중히 보냅니다. 때때로 소식을 보내 우위를 두텁히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해동욕사 이건 뭐 한치훈의 해동욕사에서 이제 발제를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왕 때는 일본과 수교를 해요. 그래서 일본과 수교에서 신라를 견제하고 또 위에는 돌걸과 관계를 통해서 당을 견제하는 이게 이제 발해의 전략이죠. 그런데 무왕이나 문왕이 일본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을 고려왕 또는 고려구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고려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발해왕을.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발해죠.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령왕이고요.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교육기관으로 태학과 경당을 두었다. 중앙에 태학이 있고 지방에 경당이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예요. 태학은 소수림왕 때 만들었고 경당은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장수왕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골품에 따른 승진의 제안 골품제는 신라에 있는 거고요. 화백회의도 신라죠. 그러면 이제 길이 이렇게 많다 그랬죠. 발해가 교육하는 길이 당과 교육하는 길이 조공도, 영주도 그 다음에 거란도, 일본도, 신라도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가는 설총을 낳은 이후에 소균의 옷으로 바꿔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자, 우연히 광대들이 갖고 놀던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그 모양을 따라서 도구로 만들어 화엄경의 구조로 이름을 따와 무예라고 하고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무예가 라는 노래를 만들죠. 자신이 이제 춤을 춥니다. 무예, 무라는 춤을 추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효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 자, 그런데 여러분 원효대사가 사실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일단은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뭐 뒤에는 제가 안 보고 얘기하자면 원효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원효는요. 원효는 다시 쓰겠습니다. 원효 일단 이 사람은 육두품이에요. 진골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육두품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은 불교의 당시의 교리적인 어떤 또는 종파 간의 대립 뭐 원래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만 중간파하고 유식파의 대립을 극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선종과 교종의 통합은 아닙니다. 아직은 선종이 유행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심, 부처님의 한 마음 일심사상 일심사상 이게 펜이 자꾸 이어져가지고 다시 쓰겠습니다. 일심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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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죠? 무예 말고 일심 그 다음에 화쟁 화쟁사상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효가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려다가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새벽에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고 막 토하다가 깨달은 게 있죠. 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변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일체 유심조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책을 제가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원효가 책을 많이 물어봐요. 금강산매 경론 자, 그 다음에 신문화쟁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승기신론소 자, 이 세 가지 반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랑 또 결혼을 하냐 요석공주랑 결혼을 해요. 무효랑의 딸이죠. 그래서 요석공주와 결혼을 해서 설총을 낳았는데 이 설총은 또 유학자입니다. 설총은 화환계라는 글하고 그 다음에 이두정리한 거 이걸 많이 물어보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효에 대해서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답이 금강산매 경론이 나왔죠. 그럼 화엄일승법계도 이게 이제 의상이죠. 의상은 또 뭡니까? 당에 유학하고 왔다. 진골 출신이다. 그 다음에 부석사와 낙산사를 지었다. 그리고 문무왕의 도선 건립을 만류했다. 그죠? 화엄종을 개창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게 의상이고요. 자, 그리고 자꾸 나오는데 고려시대 승려 중에서 초에 균여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고려시대 소업을 하겠습니다만 균여는 원래 교정승려라서 교정 내의 대립을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상, 융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기에 의천이 있어요. 의천은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해동천태종을 창시합니다. 곡청사에서. 그리고 의천은 교장, 즉 속장경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또 형님인 숙종한테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하기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자, 무신직권기에 물론 이제 무신직권기가 대체로 최시정권이지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진울이에요. 진울이 이제 수산사 결사를 만들죠. 그리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진울의 수산사 결사는 해심으로 이어지고요. 해심 정도가 하락하는 시기 되면 주로 최시정권입니다. 진울은 최시정권하고 별로 겹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을 했다가 이 진울과 해심의 수산사 결사는요. 정해상수 또는 도노점수 이런 걸 강조하는데 도노점수라는 교리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세라는 사람이 수산사 결사에 가담을 했다가 탈퇴를 합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서 보다시피 백년결사, 강진의 백년사,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천태종 승려예요. 천태종은 교정의 종파인데 의천이 만들었던, 그래서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천태종에서는 원래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인데 법화경을 중시하면서 거기서 참외수행법을 중시해요. 그런데 지금 조계종 측에서 주도하는 진울의 수산사 결사가 번창을 하니까 요세가 좋은 뜻이다 해서 거기에 가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산사 결사에서 말하는 도노점수 불현듯 깨닫고 점진적 수행을 한다는 도노점수가 자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탈퇴를 해서 백년결사를 만들어요. 고려 후기에 불교정화운동을 하는 양대결사가 수산사 결사와 백년결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진울, 혜심, 요세 마지막에 공민왕 때 보호라는 승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경천도를 주장하고 또 당으로부터 임재종을 수용해서 선종교당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어천주국전은 통일신라 하대 해초입니다. 그리고 심편재종교장총록이 의천인데 이 심편재종교장총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초조대장경이 있습니다. 그 초조대장경이 이제 선종 때 완성이 되는데 이 초조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교장, 즉 속장경이라고 하는 교장인데 그 교장을 만들기 위하여 중국과 또 요나라와 일본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경전에 대한 주석서들을 모아서 목록별로 정리한 것이 심편재종교장총록이고 심편재종교장총록을 토대로 하여서 속장경, 즉 교장이 편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편재종교장총록을 통해서 속장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교장을 편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천이 하는 거예요. 의천. 의천은 아버지 문종부터 형님들, 순종, 선종, 숙종이 다 형님들이고 그 중간에 조카인 헌종도 있죠. 그러니까 막강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의천이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선종의 대립이 완전히 극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울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섞여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지만 섞여서 고려와 통일신라 승려들을 막 섞어서 문제를 낸다는 거 그런 차원을 좀 알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제가 고려시대 가면 다시 정리하겠지만 일단은 이렇습니다. 7번이죠.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오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돛을 올리고 나아갔다. 미시와 신시 사이의 적산의 동쪽 언저리에 도착할 배를 정박하였다. 북서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이곳 적산은 바위로만 이루어진 우뚝 솟은 산으로 문등현, 청정향, 적산촌이 위치하고 있다. 산에는 적산 법파원이라는 절이 있고요. 처음 장보고가 세운 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 승려입니다. 엔린이라는 승려가 쓴 거예요. 여기에 장보고가 세운 법파원에서 자신이 머물렀다. 그래서 신세를 줬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언제예요? 신라 하대죠. 하대. 됐습니까? 그러면 신라 하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빈공가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신라 중대만 하더라도 육두품이 진출이 많이 됐잖아요. 왕권 강화 과정에서 진골 귀족들을 도퇴시키고 그 빈자리를 육두품으로 채웠습니다. 물론 육두품이 장관의 자리에는 오를 수 없지만 그래도 차관직에는 많이 등록이 됐겠죠. 그런데 신라 하대에 접어들면 왕위쟁탈전이 전개되죠. 왕위쟁탈전이 전개되면 중앙귀족의 숫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두품이 밀려나요. 육두품이 밀려나서 호족들과 결합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라 하대의 육두품들은 또 다른 세상의 꿈을 위해서 당나라의 빈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인데 빈공과에 급제하면 거기도 관직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죠. 대표적인 학자가 최초로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은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최치원이에요. 그 다음에 최승우, 최원희 등등이 막 넘어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농상지변은 고려 말에 들어오는 건데요. 원간석기입니다. 원나라 농서예요. 망건당은 충선왕이 만든 거니까 역시 고려 말인데 망건당은 충선왕이 퇴임을 한 이후에 자기 아들 충성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원나라에 가서 만든 거니까 망건당을 만든 사람은 충선왕이지만 시기를 물어보면 충숙왕이에요. 천삼백십사 년 그러니까 뭐 고려 원간석기다. 그냥 고려 말이라고 해도 좋고 이 둘 다 이제 원간석기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농상집에도 충청왕 때 들어오거든요. 매소성 전투는 뭐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주류성에서 백제부흥운동을 벌인다. 이건 백제부흥운동이니까 역시 신라 하대 상황이 아니죠. 신라 통일 전의 상황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불상으로 오른 것은 삼상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이 불상을 가상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다. 나도 그래.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다음은 교토 고려사의 불상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고려상의 목조 일본은 목조로 나무로 만들죠.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같은 것들이 우리 상국시대에 우리는 보통 금동으로 만들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것과 재료는 다른데 거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불상들은 우리 상국시대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유행을 했으니까 아마 그 중에서도 백제의 기술을 좀 수용해서 가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재질이 금동이고 미륵보살이 걸터 앉아서 생각에 빠져있는 그리고 머리에는 삼상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출토지역도 명확치 않고 어느 나라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발해예요. 발해, 부처님 두 분이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불병좌상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양식을 좀 계승을 한 겁니다.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고구려 재질은 이제 금동인데 뒤에 연가 칠년이라고 써있다고 했죠. 그리고 열애, 부처님이 서있으니까 열애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고려초예요. 신라말 고려초에는 이제 무기가 많이 남아 돌다 보니까 이걸 녹여서 불상을 만드는, 철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주, 춘공리, 철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하남, 하남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제가 쓰겠습니다. 하남, 하사, 창동에 재질이 철이죠. 철조, 철로 만든 철조, 석가, 열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있잖아요. 좌상인데 이게 뭐 이 높이가 한 2미터, 한 30정도 돼요. 되게 큰 불상입니다. 고려시대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답으로 나올 만한 건 아니고 통일신라 불상인데 경주, 구황동, 금제,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의 기출, 누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문화사 쪽으로 조금 어렵고 정치사도 최근에는 그렇게 쉽게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출문제 토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분명 원하시는 점수 취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수업을 꾸준히 따라서 하시면 다 좋은 결과 나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